아이디피부과 원장 김민주 안녕하세요 아이디피부과 원장 김민주입니다 저희 아이디피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로돔 페이셜은 피부 미용 시술 후에 순수산소가 함유된 솔루션을 미스트 형태로 피부에 공급을 하고 LED 근적외선 음이온의 생화학적인 기능을 이용하여 진정 재생효과를 볼 수 있는 포스트케어 전문 미용기기입니다 특히 저희 아이디피부과에서는 썸마지나 울세라 등 다양한 피부 시술 후에 아스트로돔 페이셜을 포스트케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스트로돔 페이셜은 근적외선과 LED 파장을 이용한 집중케어와 동시에 미스트가 반복적으로 분사되어 피부 미용 시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열 손상을 줄여주고 염증 완화와 세포 재생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피부 맞춤별 파장의 LED와 근적외선이 피부 뿐 아니라 두피에도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스킨케어와 두피의 이중케어가 가능하고 자동 솔루션 분사 시스템으로 미용 시술 후에 필수인 보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포스트케어뿐만 아니라 민감한 피부, 여드름, 홍조 등 모든 스킨케어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써 아이디에서는 고가의 미용 시술을 받는 연예인이나 VIP 환자분들께 완성도 높은 시술 효과와 피부 문제 개선을 위하여 순수산소를 이용한 산소테라피와 아스트로돔 페이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산소 스케일링, 매뉴얼 테크닉 등 차별화된 스킨케어 및 포스트케어 프로토콜과 함께 완성도 있는 시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스킨케어 프로토콜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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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케어 프로토콜과 함께